절기상 입동일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계룡 영하 2.1도, 천안 0도, 대전 2.4도까지 떨어져 비교적 쌀쌀했지만 오늘날 최고 기온은 천안 16도, 대전 17도, 논산 18도 등 16에서 18도 분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